자 먼저 인간에게 공격하는 개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을 보는 것은 첫 번째 과잉보호에서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과잉보호 오냐오냐. 그 다음에 잘못된 놀이. 잘못된 놀이 예를 들어보면 강아지를 안고 있어요. 누가 와서 툭 건드려요. 개가 왕 하고 짖었어. 주인이라면 어떠세요? 좋아요. 기분 나쁘세요? 좋잖아요. 나를 보호해주는 거잖아요. 나를 때렸는데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걔는 기본적으로 주인 보호본능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기 방어본능이라는 것이 있고요. 이런 본능에서 짖거든요. 그런데 짖었어. 누가 턱껏을 짖으니까 신났거든요. 주인은 아이고 내 새끼 내 새끼 하고 신나고 칭찬을 많이 해줍니다. 그러면 칭찬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만 했을 때 통제를 했어요. 그런데 짖지 않아야 되는데 이 좋은 것만 심어준 거죠. 그렇다 보니까 누가 오면 으르렁. 또 아빠가 들어가면 으르렁. 이거 처음에는 잘못된 놀이를 시작하지만 이것이 습관화가 되면 나중에 버릇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사람들 보는 그런 경우가 많고 또 가족 중에 늘 감싸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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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감싸는 사람은 그게 어떤 것이 생기냐면 주인에 대한 집착이 생깁니다. 그럼 자기의 것 그 다음에 주인께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주인이 뭐라도 놓고 가면은 그걸 또 지키려고 이렇게 노려보면서 옆에 다가와면 왕 하고 달려들죠. 네. 이럴 때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면은 안돼 또는 옳지 정확한 명령어를 정해주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나는 통제를 해야 됩니다 옆에 기다려 통제를 정확하게 해주고 난 다음에 짓지 않았을 때 보상을 해주는 거거든요. 보통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래요 주인을 물거나 달려들면은 쟤는 개패드 패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개들의 행동 변화라는 것은 바른 행동을 했을 때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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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찬을 해줬을 때 주인에게 칭찬과 보상을 받기 위해서 올바른 행동을 합니다. 특히 야! 소리 지르거나 때리는 행위를 하게 되면은 걔는 그 사람을 경계를 합니다. 눈치를 봅니다. 눈치를 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물을까요? 물게 바뀌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극적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고요. 통제를 하고 난다에 보상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